저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손목닭도 9988? 평범한 직장인은 하루에 몇 포인트나 모을 수 있을까? 가장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기 간단한 설정만 하면 5천 포인트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오늘도 즐거운 출근길이다 출근길 걸음 수만천 6백 걸음 8천보 금방 채우겠는데? 오늘 점심은 단백질이 풍부한 보쌈? 이렇게 식단을 기록하면 50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점심 먹은 뒤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가져볼까? 짧은 산책만으로 걸음 수를 이렇게나 올렸어요 오후에도 열심히 일을 해보자 근데 밥을 먹어서 졸음이 쏟아지네요 이럴 땐 잠깐 멍 때릴 수 있는 명상 시간을 가져봐요 영상으로 힐링도 하고 30포인트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벌써 퇴근할 시간이에요 퇴근 후엔 남은 8천보를 채우기 위해 강아지를 산책시켜 볼까요? 하루 동안 8천보를 채우면 무려 200포인트를 벌 수 있어요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이 가능해요 병원 약국, 헬스장,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이거 완전 일석이지 않냐? 우리 모두 손목닥터 9988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봐요 ẫn 오늘의 주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